나야 그냥 말들어낸 뼈라고 붙여버려요. 아, 그렇죠. 나의 살 생각은 못하게. 그릴 때까지는 다 똑같아요. 네, 그냥 팔기 싫고. 어차피 절차상 가격은 내게 되겠는데 그래서 진짜 팔면 아니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사진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맞아요. 네, 네. 이 분이 사실은 저기, 이 분에서 같이 하고 있을 거에요. 네, 네. 아, 오전 50분은 아니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대이소 고양이라는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그 분은 지금 약간 건강이 좋아져서 좀 모염 작업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좀 계속 요양하고 계셔가지고 얼마 전에... 허리 쪽이죠? 예. 살 엄청 빠졌어요, 진짜. 허리가 같이 바꾸신 걸로? 디스크? 디스크 찍는 분이었어요. 그리고 이 분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벼를 만드신 거에요, 직접. 진짜? 허리가 크게 들어갔어요. 대쪽은 또,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쪽이 또 장면이...